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 휴대폰에 보면 폭염특보 또 폭염경보 주의보라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증발하면 우리 몸의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시원한 냉수나 또 시원한 음료수를 찾아서 그걸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원한 냉수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면 육신의 갈증은 어느 정도 이제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냉수나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육신의 갈증은 어느 정도 해갈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그런 만족과 행복은 누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이것이 해갈이 될 때 사람이 진정한 그런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왕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부와 귀와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면 명성과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그 수많은 금은 보화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도 그리고 그가 얻은 그런 명예와 그런 명성도 그의 영혼의 갈증을 다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 보면 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갈할 수 없어서 그걸 달래보려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 1천 명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날마다 술과 쾌락과 주지 육림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만족과 영혼의 그런 어떤 갈증을 해가려고 해봅니다 그것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큰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호수와 정운이 있는 그런 대 아주 13년에 걸쳐서 궁궐을 건축하고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면서 각각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의 그 만족과 그 어떤 목마름을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것으로는 정말 영혼의 사람의 영혼의 그런 갈증과 목마름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정말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했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몰라요 아마 돈을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할 거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데서 안 되니까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이러한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과 갈증을 우리가 해결하고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로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길이가 얼마 정도냐면 우리나라 휴전선을 155마일 휴전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1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눠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는 지역을 통과하죠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왜 그 길로 안 가냐면 BC 한 720년경에 주전 그러니까 720년경에 이스라엘이 그 옆에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런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 원주민들 아수르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자폰 정책을 이렇게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우리는 배기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지금은 이제 다문화 국가가 우리나라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한 200만 명 정도 지금 그 사람들이 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5천만 중에서 200만이니까 굉장한 수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 혈통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수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폰 정책을 써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거기다가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데를 이제 딱 해가지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짐승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바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삥 돌라가지고 있죠 배나터 먼 거리로 돌아가지고 유대에서 갈릴로로 가거나 갈릴로에서 유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이런 것에 차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마면 가서 내 증인이 데려갈 때만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언급하신 거죠 왜? 유대인들이 안 갈 수 있으니까 베드로와의 제자들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그곳에 그리고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물을 먹었다는 야곱의 우물인 그 우물가에서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 있는 동안에 한 여자가 거기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 6시라고 있는데 유대인의 6시는 뭐냐고 우리 시간으로 정오의 12시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알지만 집집마다 우물이 있기도 했지만 예전에 더 오래전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물을 기르러다가 밥에 먹고 빨래하고 다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뜨거운 지역입니까 아무도 이 정오의 시간에는 물길로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나 다섯을 돕고 지금은 자기 남자도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런 남자하고 동호생을 하고 있어서 그 소문이 쫙 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감히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이 빵하에 올랐을 거 아닌가 소문이 났다고 저 여자는 남편을 몇이나 벌어서 갈아치우고 어쩌고 이런 소리가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같이 여기고 대화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마리인을 보면 피해서 가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신 분이 나에게 물 좀 달라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 사마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됐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영원히 지식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권력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이런 세상의 성공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철학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요 처음에는 철학을 공부하니까 재미있고 좀 만족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버니까 좀 만족 있는 것 같아요 명예를 얻으니까 조금 만족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여자야 너는 남편을 다섯이나 뒀잖냐 돈 많은 남자, 백 있는 남자 그리고 너희를 사랑해 주는 남자, 즐겁게 해 주는 남자, 지식이 많은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내 영혼에 만족을 주더냐 만족을 못 줬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 남자하고 살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데 돈 많은 남자도 안 돼 권력 있는 남자도 만족을 못 줘 나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즐겁게 해 주는 남자도 만족을 못 주고 지식이 많은 남자도 만족을 못 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면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야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이것은 우리 육신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데서 그 영혼의 만족을 찾아서 또 이 물을 마시고 저 물을 마셔봤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우리 영혼이 진짜로 만족하게 되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요하여 물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요하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요하를 버리미니이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한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뭐라고?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영혼이 육체가 있는 영혼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돈 속에서 만족을 찾고 쾌락 속에서 만족을 찾고 그리고 철학 속에서 학문 속에서 지식 속에서 사상 속에서 어떤 종교 속에서 만족을 찾았지만 진짜 만족을 못 찾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갈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돈, 명예, 쾌락, 권력, 성공, 종교, 지식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가려고 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것처럼 내가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나중에 보니까 더 목말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만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1960년대, 70년대 유명했던 마리린 몰러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죠 섹스의 심벌 이렇게도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일찍 결혼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나라로 전쟁에 미군이 왜 파병을 많이 하니까 파병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마리린 몰러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당신이 이리 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보고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마리린 몰러가 매력적인 그런 거라 아주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서 어때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했다 헤어져서 또 결혼해서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그런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부도 명예도 인기도 얻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자살했어요 뭐라고 하냐? 이런 모든 것도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얼마 전에 파베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몇 년 전에 여러분 자살했죠 얼마나 여러분 세계인의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악, 재능 이런 노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인기를 소유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바닷물처럼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갈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라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려니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니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세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첫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목말라요 저도 평신도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기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주일 날 낮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밤에 수일 밤에는 다른 교회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왜? 내 영혼이 그 교회 안에서 갈급하고 이런 목마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고 해요 성령이 내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만요감을 드는데 계속해서 내 영혼이 줄이 않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번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성전에서 보니까 물이 막 새어나오고 있다고 했죠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를 소생한다는 거예요 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는 이 물이 가는 것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만드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대살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차후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은 것이 살아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어 번성하지 못했던 것이 번성이 되고 회복되지 못했던 것이 회복이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구약시대 이 성전은 신약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생수가 강단에서 교회에서 흘러넘치고 그리고 이 성전 교회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병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에 갈 때 여러분 교회 강단이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말라버리고 또 말씀의 생수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은혜의 생수가 말라버린 가운데서 그런 교회를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막 답답해 내 영혼이 얼마나 교회를 다닌데도 목마르고 갈급하고 만족함이 없고 항상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런 내 힘들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갈증났던 영혼이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를 가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항상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사람이 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되니까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수 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시원해지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원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먼저 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 살아나고 번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영혼이 살면 가정이 다 살게 돼요 가정이 살면 삶의 터전도 사업장도 다 살아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경제적 문제로 또 어떤 갈등이 굉장히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더 구할 때입니다 일본은 여러분은 천왕이라고 그러죠 일본 왕을 천왕 하늘의 황제다 이렇게 좀 너무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약해져 있지만 옛날에는 신적인 존재로 여러분 이렇게 돼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니까 이건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니까 안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숭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애국가부터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아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언제 마르고 달아질지 모르지만 그거 달아지고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천만 명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하니까 자기 어디 미국에 집회 갔다 올 때 그러는데 비행기에서 주님이 그런 음성을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기도만 하면 일본 가서 하나 못한다고 절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저희보다 20년 이상 모한 사람이라 얼마나 일제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절대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하락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어떤 집회에서 모였는데 있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당신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도저히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축복하라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거꾸로 져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울고 그때 일본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끌어안고 하면서 일본 성도님의 목사님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회계의 성령 역사이란 그래가지고 순복음 교회가 일본에다가 많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천만 명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일본에도 이제 막 극우 이런 사람들은 뭐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좋은 분들이고 기독교인들은 또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가 일본 놈들은 망하고 어떻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 뿌리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아담과 하의 우선이에요 다 올라가면 한 뿌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막 득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평안하게 좋은 이웃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메! 우리 대통령도 너무 막 반일이나 또 우리 위정자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원수까지도 용서 안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한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떤 부여한 가운데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정말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때겠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여기 다시 37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그랬는데 유대인에게는 우리는 명절이 추석하고 구정이 큰 명절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6월절 그다음에 맥주절 그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큰 명절이 세 개 있어요 6월절은 뭐냐? 지금 이집트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이상 종살이 됐어요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로는 8.15 광복절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농사를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애베를 드리는 데서 맥주 감소자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쳐서 적과 군인 가난 땅을 들어갔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 해상하면서 지켜주신 것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활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러고 적과 군인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해서 매일 년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장막을 치거나 나뭇가지를 꺾어 초막을 열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애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 끝날에는 뭐냐면 물을 붓는 애식이 있어요 왜?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지금 그때는 육신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무슨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38절에 보세요 나를 믿느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잘 기억해 요한복음 아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샘물은 우리가 샘물 파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물이 아무리 나와봐야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냥 고이면 어느 정도 차면 또 안 나와 또 퍼내면 또 고여 이러죠 생수의 강은 어때요? 강은 막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아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구약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생수의 강이 돼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진짜로 항상 만족함이 콸콸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못해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알려면 어떻게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그러면 영혼이 늘 갈급하고 목마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거냐? 그 안에 샘물이 있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주의 증인이 되고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면 안 되나? 이런 제가 금요철에 설교를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다 그런 설교 두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막 풍성한 목마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만족은 누리지만 진짜 막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오늘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아가는데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쾌락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막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가니까 만족하면 말씀으로도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는 여기가고 저기가 방황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보니까 제가 막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인물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책을 몇백 권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성령 충만화 받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려받은 것 목마른 사슴은요 어떻게 하냐? 사슴은 그런데요 이게 목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 바로 그 목이 이게 뭐냐면 고무장갑이 이렇게 해서 딱 붙어버린 것처럼 이게 목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슴은 미친 듯이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을 때 와 이게 엄청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 이게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려받은 그렇게 막 성령의 갈망함과 목마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저는 여기 성경의 이름같이 그 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아 저건 나는 비유다 상징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야 제가 지금 21년째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21년 동안 그 뒤로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며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요 해결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지 아니면 에벳 가운데 주실지 아니면 안수를 받을 때 주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신앙의 확신도 부족해 성령을 받고 나면 막 전도하나 기도했대요 복음을 잘 보였어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이나 분했죠 오순절로 성령 받고 나니까 핍박이고 환란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주의 증인 되고 성령을 받아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자 10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여와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안 마르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대 그리고 믿음이 쑥쑥 자라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서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꼭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 읽고 집에 가 있잖아요 요즘은 성경도 안 가지고 오더라고 집에 가 어떻게 가면 성경을 아예 모시듯이 딱 모셔놔 교회 올 때만 먼지를 딱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또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성경 안 보는 분들이 언제 성경을 주로 찾냐 그러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그때는 배에다 성경을 올려놓고 머리에다 성경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미신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뭐냐 그러면 깊이 음미하고 되새기고 내가 그것을 다시 내 안에 깊이 막 이렇게 그 생각을 음미하면서 새기면서 깊이 집어넣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 초식 동물 가운데서도 이제 뭐냐면 대새김질 한 것만 먹으라죠 소는 어떻게 돼요? 막 풀을 뜯어 먹어요 넣었다가 위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대새김질 해 소는 먹어 돼지고기는 먹으면 구약시대에는 안 됐어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대새김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대새김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면서 내 신비의 이 말씀이 새겨지는 요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개명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10가지 개명을 2개 돌판에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판에다 말씀을 쓰지 말고 어디다 쓰라겠냐 영으로 말면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다가 이것을 새겨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신비에 새겨지나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음미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영으로 말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냐? 신의 깔심은 나무처럼 내 믿음이 쑥쑥 자라고 목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붕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충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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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성령충만 오래 못 가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예전에 시카고에서 미국에 구두방에서 구두 수성공을 하던 무디라는 그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는데 자기의 삼촌이 예수를 믿고 와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소년이 확 변했어 그래서 교회 가서 너무 기뻐서 전도하고 싶어서 어른들은 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린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어린이 교사를 시켜주질 않아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스스로 전도해가지고 와서 하라고 얼마나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대로 온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해 막 점점 늘어나 그런데 이 무디가 배운 건 없지만 이 사업 수환이 굉장히 하나님 뛰어난 수환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해서 굉장한 돈을 막 벌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이 아이들을 교회가 다 수용을 못해 그래서 주일나라 때문에 극장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주일 학생이 얼마 정도예요? 6천명 주일 학생이 6천명이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뭐예요? 에이브람 링컨 그 유명한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했던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링컨도 원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주면서 네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주일 학교가 세계적인 주일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어린이 주일 학교 전도협회 총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링컨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주일 학교가 부응했어요 우리 꿈의 교회 주일 학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산에 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그 교회보다도 있잖아요 주일 학생이 더 많았어요 거의 7천 명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7천 명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점점 쇠퇴져서 먼데 거기는 무슨 선물도 안 주고 가자는 성탄제를 하나 주는데도 그런데도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무디가 막 열심히 부응해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부응해 가서 은혜 받으면 뜨거워서 충만한데 며칠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그 은혜가 쏙 빠져요 여러분은 또 갈고받고 목을 또 부응해 쫓아가고 또 은혜 받고 오면 또 괜찮아 또 며칠 지나면 또 바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떻게 했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풍에 가서 은혜 받고 나면 충만했다가 며칠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은혜가 쏙 빠져요 그리고 항상 갈고받고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글에 자네 성경을 얼마나 읽은 거군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냐 이제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딱 10편에 1편을 펴주면서 이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한 사람은 시내까지 심은 나머지 목마르지 않다고 했지 않냐 오늘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주하로 있고 묵상하게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디엘무대가 왔더니 막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어도 이 은혜가 오래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내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았나 그런데 막 은혜 받았어도 기도만 하냐고 성령 충만 불러불러 했어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여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겉돌면 이렇게 다 교회를 그냥 손님으로 오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충만하게 못 받아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쑥 들어오는 이 교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광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성도들에게서는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그럼 목마른 사람은 어디에 가죠?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죠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인 교회 이런 교회에 오면 어때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생임을 얻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여러분이 겉돌고 가까이 안 하고 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만 다니면 여러분이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더 깊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우물을 더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물을 팔 때도 약해 파면 뭐만 나와요? 건수만 나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시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그 우물을 깊이 팔 때 신앙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더 깊이 할 때 기도를 한 5분이나 아그나 한 5분하고 쉽게 일어보고 아따 시간이 어쩌지 안 갔네 이러고는 절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와칸타다 막 방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 보니까 엄청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눌릴 수 없는 줄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만족과 평안 기쁨이 넘쳐버려요 아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 안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줄이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여러분은 어떻게 아무리 가뭄이 들고 뭐해도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그거는 가뭄이고 뭐고 이런 거 타질 않아 목마르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여러분 주님의 깊은 임재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너희들이 마시는 이 물은 또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주 안에 그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목상하시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중님의 삶은 이 물은 능력이 적혀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기 바랍니다 vir